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파워 디렉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가져옵니다. 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사이블링크 파워 디렉터,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에서 자막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자막은 파워 디렉터에서의 자막은 여기 지금 오븐에 있죠? 이걸 터치를 합니다. 이걸 터치를 하면은 여기에 타이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틀. 자 이거 보세요. 여기 타이틀이라는 게 있죠? 이걸 가져옵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기본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 페이드 사용이 있고 두 개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더 많은 효과라고 있죠? 이걸 터치하면은 더 많은 효과를 터치하면 더 많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속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 기본을 일단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파워 디렉터에서는 자막의 움직임을 미리 정해놓은 틀을 하나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틀을 정해놓은 것을 예를 들면 이 기본 이걸 좀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화살표와 동영상을 책 플레이하는 화살표가 나와요. 이 화살표를 플레이하면은 이 자막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걸 터치할 예정입니다.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사이브링크랑 글자가 가만히 있죠? 이것이 기본입니다. 뒤로 갑니다. 다음에 풍선을 볼게요. 풍선도 터치한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했죠? 이걸 터치해 보면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풍선처럼 올라와서 다시 또 내려앉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위로 와서 있다가 내려가는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엔딩 크레딧 있죠? 이게 엔딩 크레딧 2가 있는데 이거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이렇게 터치하면은 화살표 했죠? 아래쪽에 아래쪽에 화살표 이것을 터치해 보겠어요. 그럼 엔딩 크레딧이 어떤 건지 나옵니다. 터치해 보면은 이렇게 가수들 이름 누구? 엄마가 누구? 이렇게 영화의 끝내는 부분처럼 감독이 누구?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시가 시라든가 강의라든가 또 좋은 걸 이런 것을 파워디렉트에서는 키네마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글을 이렇게 엔딩 크레딧 즉 롤링 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엔딩 크레딧가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을 이용해서 시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런 것을 하면은 키네마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글자를 위로 롤링 업 할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트에서는 어떤 예를 들면 한 30줄 정도 되는 것을 가져오면은 글자가 인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파워디렉트에서는 늦거니 소화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가면 하나 볼게요. 모으기 이거 터치했습니다. 이걸 화살표로 터치해 보겠어요. 이거 터치해 보면 모으기가 어떤 건지 보여줍니다. 자 이거 터치했어요. 자 보세요. 글자가 모아지죠. 그리고 또 흩어집니다. 이런 글자 모양입니다. 모아졌다가 흩어집니다. 그러면 기본을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와서 기본을 할 때는 플러스 있죠.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기준선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준선이 여기 있죠. 여기에 딱 갖다 놓은 여기에 갖다 놓으면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여기에서 갖다 놓으면 여기 갖다 놓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키네마스터에서는 재생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편집선 기준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에디트 라인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요. 자 기본을 터치해서 플러스를 터치해서 이렇게 플러스를 제가 보세요. 플러스를 툭 터치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랫도로 왔죠. 아래쪽에 여기와 같이 왔어요. 여기와 같이 왔습니다. 여기와 같이 여기와 있죠. 여기와 같이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이걸 선택해서 삭제를 해버리겠어요. 이렇게 선택한다면 삭제는 쓰레기통 누르면 되죠. 삭제하고 또 다른 방법은 이걸 가져오는 방법은 이렇게 타이틀에서 지금 현재 기본이죠. 여기 기본을 제가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한 다음에 이걸 플러스를 누릅니다. 누르고 이렇게 잡아당겨요.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트레이드를 갖다 놓습니다. 여기 딱 갖다 놓을게요. 여기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를 툭 터치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오늘 하나는 눌러서 드래그 해가지고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죠. 가져온 다음에는 이쪽을 해도 되고 이쪽을 해도 됩니다. 이걸 터치해도 돼요. 저는 왼쪽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이버링크랑 글자가 보세요. 본문에 여기 있죠. 여기 들어왔죠. 본문에 들어와 있는데 이 글자를 이 글자를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 화면에 모니터 있죠. 모니터에서 이 사이버링크라는 이 글자를 툭 치면 됩니다. 툭 치면 이렇게 같이 글자 입력하는 자판기가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게 자판기가 뜹죠. 이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글자를 넣습니다. 사이버링크는 지워버리고 뭐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여인 여배우 이렇게 볼게요. 아름다운 여배우 이렇게 엔터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영어로 한번 넣어볼게요. 영어로도 영어로 러블이 이렇게 넣어볼게요. L-O-V-E-L-Y 이렇게 저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요거죠. 요걸 터치하면 돼요. 터치하면 벌써 이렇게 왔죠. 이게 왔어요. 오른쪽에 흰색이니까 잘 안보이는데 이 흰색을 다른 색깔으로 바꿔볼게요. 요걸 터치하면 터치해서 이 연필로 갑니다. 이게 여기 보세요. 이걸 터치한 상태에서 연필로 갑니다. 연필 연필이 편집기입니다. 이걸 터치해서 색상 선택이었죠. 여기서 흰색이니까 블루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져나갑니다. 그럼 화면에 보세요. 블루가 됐죠. 글자가 잘 보이게 블루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글자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가줍니다. 하는 방법은요. 그런 다음에 이 글자를 어떻게 편집하느냐 하면 이 글자가 선택된 이런 상태에서 이 연필을 터치합니다. 연필 이 연필은 항상 편집기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연필을 터치해서 이 제일 위에 보이는 타이틀 디자이너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타이틀 디자이너를 터치하면 여기에 자 여기에 보시면 이 A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위에 이 A 있죠. 제일 위에 A를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하면 이것을 누르면 이 글자를 누르니까 글자 보세요. 화면에 제가 터치를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것을 하면 글자가 사라져버려요. 하는 것을 하게 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글자를 보세요. 기본이 있죠. 기본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서치가 있습니다. 이 서치는 요새는 요새는 그 서치가 공짜가 무료로 배부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배부합니다. 그런 것을 이와 같이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강의를 앞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제가 본명조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본명조라는 것 있죠.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이걸 터치하면 글자 보세요. 요새 화면에 보세요. 러블리 아름다운 여배 라고 써난 거 있죠. 여기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B라고 있죠. B B는 볼드 칩니다. I는 이틀릭 체고 B 터치해 볼게요. B를 터치하니까 보세요. 한번 터치하면 더 굵어지죠. 글자가 볼드 처럼 한번 터치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I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이 글자를 보세요. 글자가 비스듬히 놓았죠. 이틀릭 체로 한번 더 터치하면 다시 원형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절입니다. 이게 정렬 터치해 볼게요. 제일 왼쪽 정렬 가운데는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다시 가운데 정렬로 했습니다. 다시 지금 해제가 됐는데 다시 연필로 와서 타이틀 디자이로 갑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선택합니다. 여기서 색상은 이쪽 여기서 선택해요. 색상은 여기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붉은색을 선택해 볼게요. 잘 안보이죠. 흰색을 선택해 볼게요. 흰색을 선택하고 요걸로 이제 진한 정절을 나타내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흰색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가져가면 조금 글자가 잘 안보이네요. 흰색을 하니까 그러면 다른색을 해볼게요. 노란색을 해볼게요. 노란색을 이렇게 선택하고 노란색의 가운데 좀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것도 이렇게 쉐이드 입니다. 요 위에 거는 요 위에 거는 색상을 선택하는 거고요. 요 두 개는 요거는 쉐이드 요거는 불투명도 입니다. 제일 아래 거는 불투명도 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서 요걸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있는 이것은 좌우로 상하로 가운데로 온다 오는 그런 아이콘 입니다. 이걸 퇴치 하면 글자가 정확히 가운데 지금 와 버렸잖아 보세요. 이렇게 요거 선 상 상 하로 가운데 이것은 좌우로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리 됩니다. 다시 이렇게 갖다 놓고 보겠습니다. 놓고서 다시 또 연필로 가서 타이틀 지지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AA 있죠. 이것은 터치해보면 뭐냐면 터치해보면 알아요. 터치하니까 여기에 테두리라고 나오죠. 테두리를 형성하는 겁니다. 요 위에 AA 에서 글자를 제가 흰색으로 바꿔놓겠어요. 흰색으로 바꿔놓고 흰색으로 바꿔놓고 불투명도를 이렇게 해놔서 그렇네요. 불투명도를 이렇게 좀 낮게 해놔니까 흰색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100%로 갖다 놔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흰색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하고 다시 테두리로 갑니다. 테두리로 테두리로 가서 테두리의 색깔을 정하는 거거든요. 붉은 흰색이니까 검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은색을 하고 이것을 크기를 올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테두리가 검은색이니까 글씨는 분명해지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글씨는 분명해지면 글자가 조금 줄여드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검은색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붉은색을 하면 붉은색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노란색을 하면 노란색이 이렇게 보입니다. 흰색이니까 검은색을 하고 조금 약하게 넣겠습니다. 크기를 2.5 정도 마지막에 이 A는 뭐냐면 이거는 테두리의 그림자입니다. 제일 위에 여기 이쪽에 이거 있죠. 한다는 겁니다. 그림자를 테두리의 그림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세요. 그림자가 생겼죠. 까만 그림자 검은 그림자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죠. 이 아래쪽에 보면 그림자 채우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글자와 그림자 사이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걸 터치하면 그림자 채우게 되는 겁니다. 이걸 터치하니까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그림자와 글자 사이를 채워 줬죠. 영화 같은 그런데 보면 마지막에 가서 배너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글자를 아주 입체적으로 나타낸 그런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키넨 마스터보다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파워 디렉터가 그림자 길이도 이렇게 길게 하면 예쁘세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화면에 보세요. 그림자가 길게 붙이죠. 극단절이 이렇게 많이 길게 할 수 있고 너무 길으면 포기 쉽겠죠. 이렇게 저는 그림자 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빼버리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저장은 특별한 게 없어요. 저 위에 화살표 했죠. 터치해 빠져나가면 됩니다. 이걸 터치해서 빠져나가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여배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타이틀 디자이너 여기서 보면 타이틀 디자이너 에서 보았다 시피 키네마스터 처럼 인 애니메이션 이라던가 가운데 표현 중간 표현 이라던가 아웃 애니메이션 이런 것이 없습니다. 템프리스로 다 정해버립니다. 템프리스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다른 글자를 일단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름덜 러블이 이 글자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썰려면 귀찮으니까 이 글자를 지금 없애버리겠어요. 삭제해버리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다시 글자를 터치해서 타이틀로 갑니다. 타이틀로 가서 여기서 통합 투 가 어떤지 볼게요. 글자가 이렇게 되네요. 화면 보세요. 이렇게 사라지네요. 통합 투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도 되고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가져와도 된다 했죠. 끌어서 지금 가져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글자를 툭 투 합니다. 화면에 글자가 생겼죠. 여기서 글자가 생긴데 글자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한다 겠어요. 모니터 해서 요 부분을 툭 치라고 했죠. 여기서 파워디렉터를 툭 칩니다. 이렇게 치면 이렇게 자판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파워디렉터는 다 지워버리고 길게 눌러서 붙여넣기 해버립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걸 아까 처럼 연필로 가서 타이틀 디자인 가서 가운데 이렇게 하고 볼드 치러 놓고 그 다음에 좀 조그만하게 하겠어요. 조금 조그만하게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렇게 갖다 놓고 저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럼 프레안 해볼게요. 아까 보세요. 이렇게 끌찌가 러블이 왔다가 쓰러져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파워디렉터는 템프리스로 미리 이렇게 타이틀에서 여러가지 템프리스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여러가지 털이 있어요. 더 많은 효과에서도 털이 있어요. 이걸 선택해서 자기 마음에 쓰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글자를 표현합니다. 자 여기 같이 여기 서 보시면 자 이상 파워디렉터에서 글자 입력하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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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